아유, 기시벨. 그렇게 중요한 거면 잘 좀 챙기지. 엄마, 나 회의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알려주는 대로 해봐. 컴퓨터 컸어? 아이, 그럼. 내가 인터넷으로 고수소부터 치는데 컴퓨터도 못 켤까 봐? 아, 알았어. 그럼 화장대 봐봐. USB 있을 거야. USB? 그게 뭐야? USB가 뭐냐고? 아니, 화장대 위에 그 엄지손가락만 한 거 하얀 거 있을 거야. 엄지손가락만 한 거 하얀 거? 이거 립스틱이고? 아, 나 그때 찾았어, USB. 아유, 나 기특해. 알았어. 그러면 저기 뭐야, 그 USB 뒤에 보면 올리는 거 있거든? 그거 올려. 뒤에 보면 위로 올리는 거? 어, 머쑥하고 올라왔어. 아유, 나 천재인가 봐. 이제 그걸 컴퓨터에 꽂아. 그래? 컴퓨터? 어디다 꽂아야 돼? 아, 어디다 가냐면 그 컴퓨터 옆에 보면 이렇게 조그마한 구멍이 있거든? 거기다 꽂아. 옆에? 어머, 어머, 나 이거 또 찾았어. 어머, 나 왜 이렇게 똑똑하니? 알았어. 알았어, 엄마 저기. 그냥 이제 마우스를 바탕화면에 대고 인터넷 아이콘을 눌러. 뭐야? 저기, 알파벳 2로 써져 있는 거. 소문자로. 그거 누르라고. 아, 기집애. 진작에 이렇게 해결할 것이지. 아, 저기 그러면 이제 마우스를 따닥 그리고 두 번 누르는 거야. 그건 알고 있지? 그럼 써봐. 그럼. 내가 이걸로 뉴스를 보는데. 됐어. 됐어? 그럼 이제 아이디. 화살표를 오른쪽 옆에 아이디에 갖다 놔. 아이디. 잠깐만. 아우, 얘가 왜 이렇게 가만히를 안 있어? 엄마가 가만히 안 있으니까 그렇지. 어? 그래서 그런 거야? 어? 이거 뭐가 떴어, 근데? 뭐가? 하루 3천 원 두자면, 29킬로 가면. 어머, 어머, 이거 진짠가? 이것도 뭐야? 에이컵이야? 굿바이. 당신두 이제. 엄마, 조용히 하고 내 말 들어. 오른쪽 메뉴에 보면 X라고 있어. 그거 눌러. 그럼 그 창 닫힐 거야. 오른쪽 메뉴에. 어머, 이거 다 없어졌어. 어머, 이거 어떻게. 새벽에 시작해따라 봐. 어머, 이거 어디, 이거, 이거, 뭐부터 알아냈지? 아, 됐어. 그럼. 동네 안 돼, 이. 어머, 야, 야. 아, 기시미 성질머리하군. 어머, 얘 이거 없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김선생님, 내일까지는 제출하실 수 있죠? 네, 보강해서 내일 아침에 드릴게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엄마. 이거. 이거. 엄마, 고마워.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올 생각을 다 하셨어? 너는 급하다 그러지. 나는 못 하겠지. 이거 들고 뛰는 수밖에 더 있냐? 내가 또 순발록 하나 끝내주잖아? 건순발. 몰라? 그럼 이 USB만 들고 오면 되지. 이 컴퓨터 뭐 하러 들고 오냐고. 내는 늘 알았냐고. 나 이거 둘 다 필요한 줄 알았지. 엄마. 나 근데 1교시에 수업 있어서 들어가 봐야 되는데. 아이고. 어디 수업 들어가? 나 신경 쓰지 말고. 그럼 내가 데려다 줄게. 아이고, 아이고, 됐어. 나 갈 거야. 아, 저기. 엄마. 아이고, 됐어. 아이고. 아, 나 진짜 학생과 정우성 때문에 돌겠네? 선생님 이름을 함부로. 아니, 점심시간에 교문받게 잠깐 나갔다 왔다고 봉선탈출시키잖아. 낙양동천이 와자.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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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래까지 시키는데. 와, 차라리 벌점을 주던가. 글쎄, 완전 또라이야, 또라이. 아 무단에 출소 니가 잘못한 거네 근데 애이 좀 이상하다 갑자기 센 편을 들고 난 누구의 편이 아니라 정혜의 편이지 근데 진호는? 또 난 같이 갔잖아 나 왜 깜짝이야 나 인간 모나제 될 거야 이게 나 정우성 때문에 쌤 쌤 정우성 선생님 야 학생과 정우쌤 사이코 같아 야 그게 뭐 하루 이틀이냐? 갈수록 이상하니까 그러지